4월 16일 청와대에 간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된 소문에 등장하는 정윤회 씨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며 한 말이라고 보도된 내용입니다. 의문의 대상은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모처에서 만났는지 여부지만 모처에 대한 진술이나 조사 내용은 없고 청와대에 간 적이 없다는 내용만 보도에 실렸습니다. 기왕에 하는 조사라면 의문을 제대로 푸는 것이 이른바 사회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현 정부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를 산케이신문의 박 대통령 보도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는 정 씨가 열흘 전쯤 검찰에 나가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청와대에 간 적이 없으며 대통령과 왕래를 안 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정 씨를 만났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잠정 결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등장하는 검찰의 판단 근거는 정윤회 씨 본인의 진술과 청와대 출입 기록입니다. 4월 16일 대통령 소재와 관련해 소문에 등장하는 모처를 조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산케이신문의 가토다스야 서울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토지국장은 지난 3일 작성한 기사에서 조선일보 칼럼 등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윤회 씨 등과 만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1970년대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사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정윤회 씨 조사 사실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측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부장님은 출근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사무실에 안 계시고요. 그다음에 카토지국장님도 마찬가지세요.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에 아무것도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회사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네. 조사도 받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산케이측은 조선일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검찰이 산케이에 대해서만 엄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약에 저희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아시는 대로 저희한테는 지금 굉장히 엄한 잣대를 받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산케이는 이미 지난 19일 기사를 통해 한국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산케이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국, 그러나 조선일보는 구두주의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가토 지국장이 인용했던 기사는 조선일보 칼럼이며 조선일보는 정작 구두주의만 받았다며 미디어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산케이가 인용한 조선일보 7월 18일자 칼럼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풍문이 퍼지고 있다며 풍문 속의 인물인 정윤혜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고까지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너미스트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의아하다고 표현하는 등 다른 해외 언론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김종훈입니다.